이어집니다 저와 함께 뚜두몽블랑을 함께 여행하시겠습니다. 바람을 무릎 수위 맞고 지금 이 바람의 역방향으로 눈꽃이 핑계 보시죠. 저기 밑에가 이제 중간 목적지 인데 제가 급할 건 무리해서 이동할 건 없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간 목적지인 산장에 도착했는데요. 날씨도 그렇고 무리했나? 약간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프랑스 산장에 와서 저는 짐을 풀었구요. 프랑스 노부부가 점심을 드시고 내려가고 계시네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이동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톱소리가 들리는데 나무를 썰어서 불을 짜려고 저희 이제 같이 온 친구가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은 나오지 않고 물은 가까운 데서 떠와야 되고 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데우고 간단하게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저기 같이 온 친구랑 이야기 하면서 하무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나무가 바짝 말라서 불이 잘 붙네 하나도 열다 하나도 March 스마트 마무안에 린라이퍼를 이것은 한편 한편의 적용을 하죠. 이 사이에서는 3000m을 주식하는 건가요? 네, 어떤 시간이 많이 왔어요? 네, 아직은 상황이 안 되는군요? 네, 지난번에, 안전한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시작해서 일찍이 더 길어져서 바깥이 더 빨리 되었는지 scarcely 하네요. 우리는 우리의 섹스, 우리의 섹스, 그리고 우리의 섹스는 좀 더 배운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반이란 친구랑 같이 먹을건데 소세지랑 사온것들 한번 나눠먹으면서 저녁을 같이 먹으러 오겠습니다 저는 소세지에 소세지를 못하고 제가 잘 먹으러 오지 않나? 제가 잘 먹으러 오지 않나? 소세지? 네, 제가 잘 먹으러 오지 않나? 그럼 해볼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과 좋은 친구들 최고 이제 좋은 시간 물론 제가 공연을 마치고 그래요, 저는 볶아찌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입이 들어가서... 보도카살, 계란을 넣어! 자, 보도카살을 넘어가려면! 자, 이제 해볼까요? 자, 이걸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랜커izzard을 통해서 현재 먹기 때문에 조금 더isode 진짜 랜커루 잘 어울릴 것 같다 잘 어울릴 것 같다 네요 네요 모든 것 같다 이것은 롯데 롯데 네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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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더 이상 2500km의 높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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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적도 껍질이 너무ię fake. 그러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가 듣고다가 Наполя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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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 아가고? 네. 이름으로는 correspondences. 아, 저 전체는 뭐지 마니? 부터 한국하러가 된 걸어보기 정도. 네. 해보기 짐. 네. 전 KNAPOLÉON, 그래서 이거ино에서는 저는 아랫ijo일로 가진 것일- 옛날 간단하게 산업국이었죠. Италиaan. 네. 관계자전거 소녀가 온다. 이반이 준비해 준 홍차와 호두가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밖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홍차를 한잔 마십니다. 이렇게 산장에서 만난 이반은 먼저 출발을 했고요, 저도 8시 반에는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할아버지는 아침에 이때 산상에서 만나서 체력이 엄청 좋으신거죠. 반대쪽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600 kg의 대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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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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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탈릭... 많은 대체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incub력이 좋아지? 네. ited. 제가 그것을 시국이 지금 거기다. 저는 저 동경으로 딱이죠. 아, 저거같은 추석에 세워들래? 그래서 거기다. 저거는 모든 가게 터져들래가 있어요. 사실 들이상 25년까지는 그렇고, 속도로주예요. 그래서, 한 3대5. 한 3대5.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조금 길러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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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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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Whole Think.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몇 개의 일일에서 이 경제는 그 경제는 더 말랑도 이게 상관없는 것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 맥시, 맥시 와봐 와봐 35년간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산에 오르며 쓰레기를 치우는 패트릭씨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자연을 깨끗하게 누리는 것은 아닐까요? 루시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이 옷이 너무 예쁘죠 이 옷은 비싼 수 있다고? 이런 옷은... 다른 옷은 일반인의 옷들의 옷들 이런 옷들은 인간 재료 식용품이 많아요 이런 옷들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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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름다운 모짜렐라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구입에 있는 전주에서 온산에 전주한 면을 찍고 있습니다. 저거가 궁금해? 네, 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거는 이 면이 면이? 네, 이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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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해, 그리고 면이 면이 소중한 면이 소중한 점이 있다면? 너, 이 면이 면이 소중한 일을 하면 안 돼? 이 면이 면 안 돼? 지금 여기는 목동을 따라 치즈를 만드는 곳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그때 모습처럼 그림이 엄청나네요 여기는 치즈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왔는데 몸이 썰렁할 정도로 기운이 났네요 저 치즈가 검정하기 무거운가 보네요 아저씨가 되게 힘들게 들고 있습니다 2 x 1 kg 4 x 1 kg 몇원? 몇원? 112 4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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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포마주 농장에 와서 포마주라는 샀거든요 와 이렇게 자연에서 뛰어넘는 소들이 만드는 치즈라고 합니다 치즈는 이따가 정상에 올라가서 저녁먹으면서 한번 먹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9 10 11 15 12 13 13 15 12 14 15 12 15 15 15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